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29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설강의를 맡은 정동근이라고 합니다. 여기 29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민법강의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강의를 맡게 돼서요. 오늘 제가 해설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신 수험생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당락과 관련해서요. 저는 제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도 1년 공부하시고 나서요. 이제 계약이 뭐고 계약서가 뭐고 담보 책임이 뭐고 시호체독이 뭐다 이런 것들을 세상 살면서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이 실제로 그 일을 만났을 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여러분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더라도 정확한 것은 그래도 선생님들께 질문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훨씬 한 발자국 다가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한 해 고생한 보람을 다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거기다가 시험까지 합격을 해주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시험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만 합격을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절대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보며 민법에서 우리 수험생 분들이 풀기에는 제약된 시간내 풀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어차피요. 학계론하고 합쳐가지고 1차 과목을 형성을 하고요. 그런다고 하면 민법은 만점이 80점입니다. 왜냐하면 80점 이상은 마주 봤자요. 학계론에 보태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를 들을 때 만약에 학계론, 민법 이렇게 있으면 학계론이 40점 맞고 민법이 80점 맞으면 평균 60점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계론이 35점이고 민법이 85점이다. 평균 60점이지만 이건 합격을 안 시켜주죠. 왜 그래요? 과락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법은 만점이 80점이라고요. 만점이 80점이다. 그러면 그 이상은 버려도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이 까다로운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하지만 8문제는 버려도요. 여러분은 우리는 8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80점을 취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수험생 분들은요. 긴장한 상태로 제약된 시간에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본 시험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렇지 문제 자체로는요. 어려운 것을 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총평은 그렇게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험 문제들은 놔두고요. 어려운 문제, 몇 문제 이렇게 보도록 하죠. 42번 문제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갑은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기본 대리권이 있죠.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고난을 넘어버렸죠. 그렇죠? 옳은 거 물어봤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도 1번으로 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표현대리 성립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지 본인 쪽에서는 표현대리를 주장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정하고 싶으면 표현대리 팔린다. 인정하고 싶으면 추인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쪽인 대리인이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고요. 오히려 답은 5번이었는데 을이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유권대리건 무권대리건 표현대리건 복대리건 형식은 갑의 대린을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지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계약을 했다. 그러죠. 대리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답은 5번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은 많이 1번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53번이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이것도 1번으로 답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건 없건 유효다. 등기가 되면 유효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지문이냐면 등기부를 보면 등기 원인이 나오거든요. 매매, 증여, 상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과연 거기다가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이렇게 기재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민법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한테는 조금 생뚱 맞은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등기 원인으로 기재할 수 없다고 해서 맞는 지문이고 그런데 아마 1번으로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3번은 최근 판례 문제인데요. 전세권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 이것을 무효라고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유효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4번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또 우리 수험생들이 4번으로 답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4번은 우리 판례 내용인데요.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해달라. 이건 돼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방해 결과를 제거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따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될 문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왕 고위가실이 없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만 청구할 수 있고요. 플러스 상대왕 고위가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4번은 앞문장은 맞는데 뒤에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거고 답은 1번이거든요. 물권적 청구권은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지 거기 비용까지 당연히 포함돼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용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4번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61번 문제. 이런 것은 사실은 좀 틀려도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문제는 아닙니다. 자,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며 유치권이라는 것은 점유를 해야 돼요. 요건이 세 가지거든요. 그 물건에 가나에 생긴 채권, 그 다음에 점유, 변제기 도래. 그런데 이 요건이 나중에라도 피담보 채권이 성립하고 나서라도 나서라도 점유를 하면 유치권이 성립은 합니다. 그러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고 나면 자,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고 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유치권 나중에 그 후에 점유를 했다 그러죠. 그러면 유치권 성립은 하지만 그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꽤 어려운 내용인데 자, 우리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 이것은 기출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게 압류의 효력까지 발생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민사집행법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수준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어야 돼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문제 자체는 네 번째 줄 가비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경매 받은 사람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기업권을 보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이전받았거나 니은 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그러면 유치권은 성립은 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유치권 행사를 못한다고 해요. 대항이 거루 주장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디귿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유치권은 말소 기준권리 이하의 권리라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요. 경매 받은 사람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점유 브라스 인도 거절권이죠. 그래서 답은 비긋 리을입니다. 3번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틀렸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도요. 이것은 제가 애초에 강의 들을 때도 그렇게 강의를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다. 당신의 나오면 절대 풀지 마라.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가라는 문제입니다.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잡고 풀고 있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찍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인데 해설 강의는 드려보면 공동저당인데 채권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1억 2천이죠. 그렇죠? 그러면 변제는 전액을 해야 되지만 변제를 안 했기 때문에 경매를 넘기면 배당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을 우선 변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선 변제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를 먼저 변제를 받았냐며 값이 8천만 원을 먼저 우선 변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 범위니까 나머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1억 2천이 채권 최고액이니까 4천이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데 또 경매 신청 시 5천인데 매각대금 완납 시 5천5백이다. 이게 뭐냐면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경매 신청 시인데 지금 지문처럼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매각대금 완납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5천5백으로 확정이 됐겠죠. 그런데 채권 최고액이 지금 남은 게 얼마죠? 4천이죠. 그러면 5천5백 다 못 받죠. 그래서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지만 이런 문제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6번은 아마 용어 때문에 여러분이 좀 틀렸을 수 있어요. 보상관계라고 나왔으면 오히려 좀 쉬운데 보상관계가 기본관계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대가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그런데 보상관계라는 용어 대신에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써서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혼란스러웠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문제인데 자, 이거는 이제 가등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문제에 속합니다. 여기 갑이 있고 여기 가등기가 있죠. 그렇죠? 가등기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병의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정의, 자,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본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직권말소되거든요. 그러면 병은 설령 악의자라고 하더라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런데 어떤 담보책임이냐 그러면 땅땅 따당 저당권이나 전세권 행사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자,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경매가 유효일 때 담보책임이지 경매가 무효면 담보책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거든요. 경매 절차가 무효다 그러면 이건 담보책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다만 3번처럼 경매 절차가 무효니까 돈은 줬던 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4번, 5번은 뭐죠? 바로 이 담보책임의 문제고요. 자, 1번은 뭐예요? 경매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죠.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그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것도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꼈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은, 73번은 보면 자, 동의 없는 전대차인데 4번이 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만약 의리 임차인이죠. 그죠? 엑스토지에 신축한 건물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게 차직권이잖아요. 토지 임차인은 대학력을 갖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등기를 하든지 토지 등기부의 임차권 등기라든지 아니면 위에 신축한 건물 보존등기라면 토지에 대해서 대학력이 생기죠.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신소유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하고 거절당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문제죠. 그런데 없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거죠. 그렇죠? 대학력 있는 임차권입니다. 자, 74번도 따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험부담 문제죠. 계약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후발적으로 채무자 갑에 고위가실 없이 수용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험부담 문제죠. 그렇죠? 갑은 어때요? 자기가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대금을 청구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 보는 건데 누가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3번처럼 어때요? 중도금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반환해 줘야죠. 그렇죠? 1번처럼 이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부담 문제니까 1번도 틀렸고요. 그렇게 되죠. 4번처럼 계약책을 쌓고 하실 적이면 온시적 불능에서 전부불능일 때 나오는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수용보상금을. 그러니까 을은 위험부담 대신에 수용보상금을 달라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 있죠. 그렇죠? 5번은 그러나 보상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기속하는 게 아니라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맞고 5번이 틀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좀 공부를 하셨던 수험생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5번은 계약명의 신탁 문제인데 계약명의 신탁이라도요. 어쩌냐면 원래 이제 약정, 무효죠. 그렇죠? 약정, 무효.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있죠. 그렇죠? 계약은 유효죠. 그렇죠? 그런데 매도인이 선의일 때 등기는 유효.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돈은 반환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 달라고는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돈은 그 물건에 가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계약명의 신탁에 관한 규정을 우리 판례에 따르면 나무 돈으로 경매받았다. 그렇죠? 이때도 계약명의 신탁으로 푸는데 다만 이때는 병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받기 때문에 얘가 선의가 아니라 악의자라도 아무 문제 없이 의리 소유권 취득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75번은 답이 3번인 겁니다. 병이 갑과 을사의 명의 신탁 약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요. 법원에서 경매를 받기 때문에 의른 X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76번은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제인데요. 갑이 누구죠? 갑이 사채업자죠? 그러면 사채업자는 자기가 변제기가 지나고 청산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 채무자 의리란 말이에요. 의리 병에게 임대차에 있다. 적법한 임대차잖아요. 그래서 갑은 피담보 채권 변제기 전 병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 두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것들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고요. 지금 해설드린 내용, 이 정도 문제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험 문제를 시험장에서 치기 때문에 혹 실수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점들, 이제는 시험을 쳤으니까요. 훌훌 털어버리고 스스로 참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대견하다고 도닥도닥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합격하신 분들에게는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 시험이 안 되신 분이라도요. 절대 공부가 허투루 되지 않고 충분히 보람을 느꼈다. 그렇게 위안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